아, 어떡하지? 왜 그래? 무슨 일 있어? 뭐 도와줄까? 진짜 미안한데 도와주면 안 될까? 부탁할 사람이 너밖에 없어서 그래 알았어, 도와줄게 저기 미안한데 혹시 아, 싫어. 나도 바빠 미안한데 혹시 좀 도와줄 수 있어? 그래! 그게 뭐 어려운 일이라고? 도와줄게 내가 시간이 안 돼서 그런데 어떻게 안 될까? 5만원 어? 5만원이면 해줄게 5만원은 너무 많지 않아 5만원 3만원 안 될까? 5만원 그럼 4만원 5만원 알았어, 5만원에 해주는 거지 네, 고객님 맡겨주세요 얘들아, 나 너네한테 부탁할 거 있는데 아, 미안 그날 나 바빠 미친놈아, 아직 언젠지도 말 안 했어 아, 아무튼 바빠, 귀찮아 약속도 없으면서 그럼 인티바 너는? 너 그거 아냐 옛날에 재능교육 CF에 나왔던 노랜데 지금 너한테 딱 어울린다 자기의 일은 스스로 하자 알아서 척척척 스스로 어린이 크크크 크크크크 인정이요 됐다, 그냥 꺼져라 이들한테 부탁하려고 했던 내가 진이시 크크크크 저, 혹시 부탁 좀 아니다, 너한텐 좀 어려울 것 같다 아니야, 신경 쓰지 마 뭐야, 왜 말을 하다 말어 뭐가 어려운데 말해봐 인데, 역시 못하겠지? 아니, 어렵긴 뭐가 어려워 이 정도는 나한테 식은 죽 먹긴데 혹시 좀 도와주면 안 될까? 얘는 별로 도와주기 싫은데 미안, 나도 요즘 바빠서 나쁜 애는 아니니까 도와주는 게 맞겠지? 알았어, 도와줄게 어떤 일인데? 혹시 도와줄 수 있냐? 너 이거 진짜 잘하잖아 아, 그런 거? 헤이! 당연하지, 너가 제일 잘하니까 너한테 부탁하는 거 아니겠어? 좋아, 당연히 도와줘야지 about it 엄마 OUR 엄마 너 둘 Lao 우리 엄마 우리